한글자막 by 한효정 체감적인 어떤 난도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이거 어렵다. 뭔가 좀 어렵다. 그렇죠? 뭔지 잘 모르겠다. 답이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도 들고 혹은 또 답이 없는 것 같은 또 그런 느낌이 드는 문항도 있고요. 친구들이 문항을 봤을 때 느껴진 어떤 당혹감? 그런 것들 선생님이 좀 생각, 상상을 좀 해보았습니다. 왜 이렇게 시험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을까? 아마 바로 직전에 봤던 시험과 이렇게 대비해서 조금 더 체감 난도가 높게 올라갔지 않았을까 싶어요. 선생님이 이번 시험을 전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좀 생각해 본다면 시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. 선생님 지금 일 년 내내 계속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렇게 올해 이렇게 여러 번 치러졌던 학평 또 모평. 이렇게 아주 어렵다. 정말 이게 정말 윤사다. 찐 윤사 윤사가 어려우면 이 정도까지 어려워질 수 있지. 뜨거운 윤사 이런 어떤 수준까지는 문항이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. 우리가 충분히 교육 과정 안에서 꼼꼼하게 연계 교재에 있는 내용들 기출 문항들 풀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항들로 구성이 됐고요. 이번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. 그런데 여러분이 직전에 치렀던 구모가 상대적으로 좀 평이했었기 때문에 이번 시험 학평이 그거에 비해서 조금 낯설다. 더 어렵다. 이렇게 느낀 친구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수능까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. 정말 큰 시험 우리가 이 수능이라고 하는 큰 어떤 시험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결코 쉽지 않은 윤사라고 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선생님과 함께 지금까지 꾸준하게 달려왔는데요. 내가 큰 그 수능 시험을 치르기 직전에 치러본 마지막 이 학평 어떤 자세로 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수능을 좀 대비해야 될지 선생님과 함께 간략하게 하지만 또 중요한 내용들 짚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의 매 시험마다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시험이 정말 중요해요. 이 시험지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이 3월부터 시작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직접 치루었던 이 시험지 모두 다 잘 모아놓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 시월문항들 요 이번 시월 요 학평 윤 윤사문항들 선지들 제시문. 다 정말 너무 좋거든요. 제시문 한 문장 한 문장 선지 하나하나. 정말로 여러분들 그냥 허투루 넘기면 큰 코 다쳐요. 큰 코 다칩니다. 내가 나 아는 제시문이네. 첫 줄 딱 읽고 사상가 누군지 탁 나왔으니까 쓰고 그다음 읽어보지도 않고 슉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죠. 제시문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보시고요. 선지 하나하나 밑줄 쳐 가면서 내가 잘 몰랐던 표현 낯선 단어 낯선 어떤 워딩 모두 모두 허투를 넘기지 않고. 정리합니다. 선생님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? 그냥 꼼꼼하게 여러분 읽으면 되나요? 어 제일 좋은 건 기록하는 거죠. 어디에? 여러분의 단거나 노트에 단거나 노트에 뭐 칸트에 대한 이번 문항 풀면서 새로운 어떤 표현 나왔다. 낯설다 싶으면요. 여러분 단거나 교재에 칸트 부분 찾아서 거기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.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그만큼 그만큼 좋은 문항이 많아서예요. 자 이번 시험 어떻게 출제됐는가? 뭐 크게 기존의 어떤 문항 배치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. 동양 한국윤리 여덟 문항 서양 물리 서양 윤리 일곱 문항 사회사상 다섯 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. 출제 요소들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윤사는 뭐 계속 모든 시험마다 지금 동일하게 얘기하죠. 안 나오는 파트가 없고 안 나오는 이런 사상가가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합니다. 이번 시험에서 친구들이 좀 다시 봐야 할 이런 문항들 좀 가볍게 소개해 보려고 해요. 칠 번 문항 선생님이 정말 강추하는 문항입니다. 스피노자가 스피노자가 정념에 속박된 사람은 선이 무엇인지 알더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고 네 악을 행하게 된다. 무엇이 자기에게 더 좋은지 알면서도 네 더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된다. 왜 정념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. 올해 수능 특강에서 굉장히 신선하게 예 이렇게 강조가 됐었던 내용이고요. 선생님이 그래서 올해 수능 특강 수업할 때 이 내용을 같이 묶어서 아리스토텔레스랑 충분히 문제 함께 낼 수 있다.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때요. 선을 알더라도 의지가 약하면 그렇죠. 자제력이 없으면 악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같이 묶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여기 한 사람 더 소크라테스까지 또 묶여서 삼각 구도로 수능에 출제될 수도 있겠죠. 소크라테스는 반면에. 어때요. 아리스토텔레스나 스피노자에게 아니야 아니야 선이 무엇인지 알면 그걸 행할 수밖에 없어 지행합 일사를 관점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피노자 입장과는 좀 다른 입장을 또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삼각 구도들까지도 정리해 두셔야 한다라고 네 우리가 꼼수 체크 스툭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. 자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피노자 아주아주 신선한 재미있는 조합인데요.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최신의 어떤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조합이고 문항 구성이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 문항을 맞췄든 틀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문항을 철저하게 분석하시기 바랍니다. 십 번의 흉과 칸트에 대한 내용도 역시 조합 자체는 굉장히 전통적인 조합이었으나 그 선지의 구성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만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같이 한번 볼 만한 문항으로 추천드립니다. 십 일 번 문항 쉽지 않았어요. 중세 사상가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난도가 높아지고 있고요. 역시 네 이번 시험에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. 특별히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을 정확하게 그 내용이 아주 세부적인 요소까지도 다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친구들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지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. 십 사 번의 아주 재미있는 문항이었어요. 양명화 성리학 그리고 정약용의 이런 성기호설 실학 사상까지 모두 다 네 세 사상가로 배치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구도로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. 정신 없었을 거예요. 아마 이거 보면서 아 이게 누가 누구에게 이런 비판할 수 있는가. 여러분들이 이 각 사상들을 그쵸 역시 정확하게 알아두고 차이점을 알아야지만 네 답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좀 높은 그런 어려운 좀 수준으로 구성된 문항이었습니다. 십 칠 번에. 주휘에 관한 단독 문항이 굉장히 또 뭐 오랜만에 출제가 됐습니다. 성리학 자체가 단독 문항으로 이렇게 출제되는 건 이렇게 네 아주 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거기 나와 있는 선지들 좀 정리해 본다면 성리학에서 내가 놓친. 놓치고 있던 부분들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우리가 그럼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제일 여러분들이 음.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. 선생님이 구모 때도 굉장히 총평 때 막 긴 잔소리를 막 이렇게 엄마의 마음으로 막 썰라 썰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눴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았겠죠. 그래서 절대로 수안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. 친구들 정말 수특은 정말 열심히 정말로 딱 집중해서 하는데 수안증 가면 다들 막 뒷심이 부족해서 막 사놓고 안 풀고 이런 친구들 너무 많아요. 수안 정말 정말 주옥 같은 문항들이 많고요. 정말 오히려 수특보다도 문항 자체보다 더 지필진들이 공을 들인 그런 문항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. 수안 끝까지 소홀히 여기지 말고요. 시간 늦었다고 핑계대지 마세요. 윤사 어렵지 않습니다. 배속 조정해서 수안 같이 강의 들으면요. 짧은 기간 일 이 주에도 네 여러분 완성할 수 있습니다. 수안 소홀히 여기지 말고 반드시 완강하시기 바랍니다. 내가 윤사를 고르겠다. 내가 윤사 만점 받겠다. 내가 만점으로 일 등급 가져가겠다. 이런 친구들은 오늘 이 시점부터 기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. 꾸준하게 네 매일 시간 체크해 가면서 매일매일 주말 핑계대지 마시고요. 매일매일 꾸준하게 풀면서 실전 감각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서 선지 오엑스 체크 훈련까지 함께하면서 자신의 어떤 윤사 감각을 최고조로 만들어두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래요. 음 만점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꿈은 더 컸죠. 만점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꿈을 생각하시면서 나비가 돼서 헐헐 날아오르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요. 점수에 연연하고 집착하는 게 아니라 배워가는 그 과정에서 이미 나는 윤사를 통해서 너무 많이 성장했어. 그 기쁨을 누리면서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. 만점을 넘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우리 일 번 문항에서 같이 만나도록 할게요.